나비서, 결혼 3년 차 넘은 여자 중에 갑자기 자기 남편 보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는 여자가 있을까? 남편 보고 심장이 왜 뛰죠? 부정맥인가요? 멋져서? 남편이요? 어디 아픈 여자 아닐까요? 어떤 날은 자기 남편 눈망울을 보면 안아주고 싶대 왜요? 근데 또 어떤 날 딱 보면 이 남자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고 뭔가 좀 안기고 싶고 걸어 다니는 섹시 다이너마이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남자를 세상에 매일 내놓는 게 많나 싶어 진짜 꼭 병원 가보라 그러세요 아픈 거야 그거는 그런 걸까? 그렇다니까요 특히 이 뇌시티를 꼭 찍어보러 가세요 뇌에 큰 병이 든 거 아이고 나비서 좀 용하다